영국의 영국 철가루 오유빈 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입니다 남편이 요즘 고민이 있는지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여보 무슨 일 있어? 물어보면 아니야 일은 무슨 별거 아니야 별일 아니라며 대답을 회피해서 답답해요 근데 왜 밥도 잘 안 먹고 그래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냐고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인지 몰라도 조사하면 결국 다 나오는데 소심쟁이 남편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볼 생각이에요 아무튼 피터쌤 기다리는 동안 조사하면 다 나와 이 말 영국식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려주세요 한지훈님이 철판을 듣다가 피터쌤 영국 발음에 매료가 돼서 용기내에서 영국 6개월 다녀왔습니다 워터에서 워터 토마토에서 토마토 시체 때문에 매일 새벽 다시 듣기로 철판에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피터 굿모닝 하와이 투다이 너무 뿌듯해요 영국 6개월 저도 다시 가고 싶은데 맞아요 이 발음 차이들도 매력 있고 또 이 코너도 진짜 도움 많이 됐었기 바래요 그래요 아 근데 아까 지훈이 말하니까 저도 예전에 막 제가 제 2회 부산국제영화에 대해 자원봉사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 I used to be 부산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이렇게 뭐라고 할 때 부산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오우 베리굿 와우 베리굿 맞아요 그 영국식으로 딱 또박또박 또박 할 때가 있어요 그쵸 너무 RL인터내셔널 굴때 못 알아들때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차라리 알아듣기 쉬울꺼야 미국인들도 그렇고 영국인들도 그래요 또박또박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금 워터 토마토 토마토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요 하고 한국어랑 더 가깝잖아요 토메이로보다 토마토 피타드 피터보다 한국말로도 피터 피터 비슷해요 영국식 더 쉬워요 피터 토마토 워터 플리즈 한번 알아 듣겠죠 똑같이 그 어 소리만 하면 돼요 진짜 그 R 막 굴리지 않아도 영국식 영어 강추 합니다 자 그러면 피터 오늘 함께 진짜 영국식 영어가 조사하면 다 나와 좀 무서운 표현인데 좀 무섭죠 Hey Let me know or Hey Spit it out If I'm gonna ask you once again 아 잠깐 이거를 발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렇지 생각을 하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오케이 정리했고 다 나와니까 자 조사를 한다 오케이 If I checked If I checked If I checked If I checked about you I can know everything I can know everything 다 나와 다 알 거야 그런데 힌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무섭죠 영국식으로 하려면 조금 더 제가 조사한다는 것보다 언젠가 언젠가 God knows everything In the end In the end One more time Please It will all come out 모두가 나오겠죠 언제? In the end 끝내야 하는 결국에는 Till the end은 그때까지인데 In the end은 결국에 결국에 In the end In the end Come out 여기서 그 정보 그 숨겨놨던 거 다 드러날 거야 아 드러나 Come out 자체가 드러나다 그렇죠 드러나다 뭐가 all 모든 것이 그러니까 네가 숨기고 싶어도 그냥 나올 거야 자연스럽게 내가 조사해서 그런 강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숨길 수 없다 그렇죠 It will 일 거야 모든 것이 Come out 드러날 거야 In the end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결국에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야 It will all come out In the end 네 In the end In the end 이것도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 이거 혼자만 쓰대요 결국에 진짜 In the end I will win 결국에는 나는 이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I will win in the end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지고 있을 때 근데 나는 이길 거야 In the end I will win I will win in the end 순서는 상관없어요 I will defeat you in the end 어우 좋아요 적이랑 널 꼭 패배시켜 그리고 말 거야 이기고 말 거야 자 in the end end가 사실 우리 그리고 할 때 접속사 and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끝이라는 뜻이죠 스페링이요 네 그렇죠 e-and-d e-and-d 그래서 발음 차이도 접속사는 and and a-sorry 이거는 and e-e-s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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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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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는 있긴 있어요 영화 끝났다 우리가 the end 하잖아요 끝 그렇죠 the end 피터의 진짜 영국신영화 철가로 오유비님이 의뢰해 주신 영국신표현 조사하면 단어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It will all come out in the dang dang에 들어갈 단어 E로 시작하죠 너무 쉽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김민자 100원, 곤란은 무례입니다. 피터, end, 끝. The end. The end. Bye. Bye. See you next time.